오늘 소개할 프로그램은 경품으로 제공하는 와이즈 데이터 리커버리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입니다. 첨부한 링크를 눌러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프로그램 소개를 볼 수 있는데요. 경품으로 제공하는 와이즈 데이터 리커버리는 설치한 버전을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경품으로 제공하는 버전은 5.19 최신 버전입니다.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없구요. 설치 파일은 공업에 있는 무료 다운로드를 누르지 마시고 더보기에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경품으로 제공하는 파일을 설치하면 별도로 라이선스 코드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와이즈 클리너 사에서 제공하는 거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과정도 전혀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설치가 끝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을 볼 수 있구요. 상단에 보면 자동으로 프로 버전으로 등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을 보면 여기에서 설정을 변경하거나 옵션을 세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라이브 목록을 펼친 다음 여기에서 복구하고 싶은 대상을 선택합니다. 컴퓨터에 연결한 USB라든지 외장하드, SD카드 자동으로 다 인식하구요.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검색을 누르면 빠른 검색과 정밀 검색 두 가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내도 나오지만 최근에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려면 빠른 검색을 누르시고 오래전에 삭제한 파일을 복구할 때는 정밀 검색을 누르면 됩니다. 복구 프로그램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고 스캔할 대상 드라이브 용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빠른 스캔을 했을 때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 스캔이 끝난 다음에 원한 항목을 선택을 하고 우측 하다 있는 복구를 눌러 경로를 지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스캔한 대상 드라이브에 복구를 하지 마시고 다른 드라이브나 외장하드를 선택한 다음에 복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파일을 덮어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드라이브를 선택하시고요. 검색 결과 목록이 많아서 보기 힘들다면 검색어 입력 부분에 드랍다운 목록을 펼친 다음에 여기에서 파일 형식을 선택하면 축소된 결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이미지 파일, 두 번째에 있는 것은 오디오 파일, 비디오 파일, 문서 파일, 아카이브 zip 파일, 마지막은 이메일 파일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메뉴가 활성화가 되는데 선택을 했을 때 미리 보기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보면 이렇게 미리 보기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최근에 삭제한 파일을 찾고 싶다면 수정한 날짜 항목을 클릭해서 오른차 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쉽기 때문에 복구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은 설치하고 평생 무료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